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에서 주목받는 키워드, 수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친환경, 이 키워드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친환경은 기업 경영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많은 투자자도 이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배터리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차전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차전지는 친환경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죠.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자연스럽게 친환경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친환경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 수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소는 무엇보다 생성 방법이 중요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소는 생산 방법에 따라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로 나뉩니다. 현재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 그레이 수소입니다. 화석연료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 현재 생산되는 수소 무게 대비 10배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를 1톤 생산하면 이산화탄소는 10톤 내외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논란도 많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산 기지를 지을 때도 반대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죠. 블루 수소의 경우 그레이 수소와 같이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하고 저장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기술을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라고 합니다. 현재 CCS를 통해 발생하는 CO2를 대략 60%가량 포집할 수 있습니다. 그린 수소의 경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레이에서 블루, 블루에서 그린으로 갈수록 더 환경친화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린 쪽으로 갈수록 비용도 많이 들고 경제성이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글로벌 수소 경제 관련 블룸버그 자료입니다. 세기이 진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호주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유는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은 S&P의 자료입니다. 왼쪽은 블루 수소의 성장 전망인데요. 현재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2028년까지 역시 유럽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은 그린 수소의 전망입니다. 그린 수소는 아직 걸음마도 못된 수준이죠. 이제 막 뒤집기 정도 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린 수소가 언제쯤 경제성을 갖출지는 아직 예측하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그린 수소는 2030년은 돼야 걸음마를 떼는 수준이며 2050년은 돼야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 12월 말에 나온 기사인데요. 수소 경제에 뛰어든 국내 대기업들의 행보입니다. 현대차 계열사는 수소 전기차를 포함해 수소 경제에서 계속해서 큰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수소 관련 사업은 대부분 현대 혼자 하는 느낌이고 다른 기업은 서브해주는 느낌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SK와 포스코에서 블루 수소 및 그린 수소 생산에 뛰어든 점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은 SK와 포스코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는 수소에 큰 투자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수소 생산 500만 톤 체제를 구축하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글로벌 기업과 합작으로 블루 수소 50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2040년까지 그린 수소 200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사업부를 출범하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를 중심으로 R&D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SK도 지난달 이노베이션과 ENS 등에서 20명 규모의 수소 사업 조직을 신설했고 25년 블루 수소 25만 톤 생산을 계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굵직한 대기업들도 수소 생산 및 사업에 발을 들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R&D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죠. 과기부 기후변화 R&D에서 수소 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소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핫한 분야입니다. 탄소 중립국이 되기 위해 달려가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이든 연구자이든 투자자이든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수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